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머더마피아로 찾아왔습니다 자 리아님 오늘도 군복을 입고 왔어요 중성? 네 답답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루루님 벌레네요? 진짜 벌레같다 네? 진짜 벌레같애 너무해 하하하하 아 그리고 오늘 스파이 복장을 입고 온 미호님 섹시 하하하하 오 마이 갓 그리고 오늘 마피아 복장을 입고 왔네 정장을 입고 왔네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럼요 나는 설로컨즈입니다 아하 탐정이야? 예스 그건 또 몰랐네 자 그러면은 오늘 머더마피아 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은 살인자 한 명 경찰 한 명이 걸리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민이 되겠죠 근데 시민분들도 게임에 들어가셔서 돋보기 다섯 개를 모으면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를 찾아서 마피아를 죽이거나 마피아가 모든 사람들이 죽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응 그렇군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집안에 돋보기가 없죠? 아 나 많은데? 못 보시는 거 아닌가? 그런가? 아니 하나도 못 넣었어요 아 핑크색 뒷녀다 어떻게 알아? 느낌이 그래 아잉냐 아 이거 돋보기 돋보기 남한테 기부 가능한가요?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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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착순 한 명 피아노빵 피아노빵 몇 개 피아노빵 몇 개 주시는데? 아 멈춰! 멈춰! 니가 살인마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아아 아아 어 제가 살인마는 앞으로 다시는 공주 타령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? 선생님 가져와 멈춰 keiner 우와! 우와 돋보기가 여섯 키가 됐대 총 10phase Noodles 5 하나 더 있으면 됐대 믿지마세요 상대방들을 나는 안 믿어 뚜πο기 하나만 주실뿐 이거 살짝 냄새나는데.. 어디서요? 아니 피아노 아이템지 마시를 아 찾았다 이거 어깨 만들어요 니아야 돋보기 두개만 줘봐 네 여미님 네? 가까이 오지마세요 돋보기 두개가 필요... 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제가 두개 다 가져갔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돋보기를 일곱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돋보기를 돋보기를 이제 총으로 만들려면 한 명이라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돋보기를 좀 나눠 드릴 수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두개만 주세요 그러면 저 여섯개 있어요 제가 돋보기를 두개 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죠?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? 만들었다 응? 어디어디어디 만들었다는데? 총으로 만들었다고? 총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누구야 어디어디 어? 그러네? 진짜네? 진짜네? 아 여기 클로 하나 뿌립니다 아 못먹었어 아 왜 안만들어? 니네 만들어봐 니네 만들어봐 아니 안만들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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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랑님 일루오세요 하랑님 일루와 예 어 뭐야 야 그러면 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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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만들 그러면 김디야가 버리는데? 아니지 김 만들어볼게 내가 만들어볼게 여섯개 모아야되네 저거 만들었어요 저거 만들었으면 이거 김디야가 버리잖아 혼자만 없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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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왜 시작할때 아파요? 글쎄요 아플수도 있죠 아플수도 있는거지 왜요? 폐는 안달잖아요 그렇구나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로가 당당한거 보니까 요로가 약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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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앞에 내 눈앞에 사랑이 죽었다 아니 이 맵에는 왜 돋보기가 없어요? 파 파란색이 버버민 파란색? 김디야다 김디야가 파란색의 버민이라고? 네 어 내가 파란색이거든요 내가 쏴볼게 파란색 그냥 내가 경찰이거든 헉 안돼요 김디야 이거 야 너 파란색 누구야? 너 말하지 않으면 쏠거야 누구야? 나면 죽었는데? 아닌가? 그러니까 아 님이야 너 누구야 말해 말하지 않으면 쏠거야 나는요 아 너 뭐너지? 아니 느낌이 쎄하지 않아? 어 느낌 쎄 쏴봐야겠다 아니야 아니네 어? 어? 그럼 유르르다 어? 저 아니에요 아이고 유르르 뭔가 이상하다고 아니다 아니냐니까 그러면은 보라색이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최첨단 과학 수사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가요? 맞아요 아니 유르르 뭔가 적극적이야 코카콜라는 맛있어 맛있으면 나 근데 진짜 아닌데 맛있으면 뭐야 근데? 또 먹자 또 먹지 파란색이다 또 먹으면 108만 아니야 진짜 내가 처음 시작부터 뭔가 유르르 이상한 질이 그랬지 저 과도한 하이텐션 이전에 없었던 판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파란색입니다 아니 제가 사람 죽였어 해서 사람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자꾸 저한테 저렇게 무니까 저는 오히려 단면형을 수사하는 거 이만큼 점점 다가가는게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러면은 저거 솔직히 없잖아 아 님들 제가 또 최첨단 과학 수사를 압니다 아니요 머더는 총을 먹지 못해요 네 총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 안 돼! 개한테 뿌려볼게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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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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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자 막판 하겠습니다 네 어? 이번엔 좀 다른 맵인가 봐 아니네 오 마이 갓 이번에는 최대한 이겨보는 쪽으로 가야겠다 오 마이 갓 이거 이거 불 끄는 건 리아다 리아 음 음 박자 맞춰서 불 끄고 있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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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끄지 마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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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끄지 마라 ㅋㅋ 아 어지러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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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ganic 이번엔 한번 좀 추리를 해보는 느낌으로 가죠 머리를 써보자 머리를 Entwicklung 여기 원래 들어갈 수 있어 머리를 써보자 주황색은 저기 있고 아 근데 돋보기가 없냐? 보라색하고 초록색하고 저 위에 있고 파란색은 계속 돋보기 찾고 있으니까 파란색이 단미오고 맞죠 단미오님? 네 맞아요 저 파란색입니다 그러면은 돋보기를 찾고 있었던 단미오는 범인이 아니고 나도 범인이 아니야 저는 아니 근데 난 진짜 아니에요 왜냐? 돋보기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기 세 명 중 한 명이에요 진짜 모든 걸 걸고 주황색 아니에요 경찰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라색이나 초록색이 범인이네요 100%입니다 보라색이 좀 수상한데요 이거 김리아입니다 김리아 써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일걸요 갑자기 보라색이 아 그러면 추리로 하자고 안했나요 저희?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네 감정 추리하지 뭐해 너무 답답해 좀 떼지 마세요 윤모야 왜 하필 너야 어? 왜 하필 너도 마피아 같이 하는게 너냐고 죽은 소리 났어 안 죽었는데 아무도? 아 그래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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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장장님이 좋습니다 가 가라구 이해하지 마십쇼 누가 돋보기 다 싹쓸이 있나봐 없어 난 돋보기가 진짜 돋보기가 있는 맨 맞아? 돋보기 합쳐야 됩니다 돋보기 1층에 하나 뿌릴게요 돋보기 합쳐야 됩니다 네 네 합쳐 돋보기 합쳐주자 돋보기 2개 니아는 아닌가봐 이거 보라대기야 경찰님 도망쳐 도망쳐 보라대기 보라사무자 보라 보라사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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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oenix 1대1 구도다 오케이 충 뭐 같다 죽었다 넌 진짜 어디갔어?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너 여기있잖아 너 여기있지? 너 여기있는거 아냐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놀래라 아 놀랬잖아 나 진짜 너무 놀랬네 아 아 아 너무 놀랬잖아 자 어쨌든 오늘 머더마피아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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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